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준핸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진짜 하고 있어요. R&B만 R&B, 힙합이면 힙합, 발라드면 발라드, 프로듀서로도 많이 활동하고 작곡가로도 많이 활동해요. 그래서 로고송이나 그런 것도 가리지 않고 장르를 가르치 않고 모든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따끈따끈한, 정말 최근에 나온 신곡이라고요. 졸이라는 곡,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원사이트 메인에 걸려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음원사이트 메인에 걸려있어요? 네, 메인에 걸려서. 멜론? 네, 모든 음원사이트에 덥스! 네, 여러분 찾아서 다운해서 많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삼다공원 콘서트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파이팅! 삶과 프리미엄 12eren 삼 Wan